피부나치 수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요 여기 있는 퀴즈들을 지금 현재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여러분 복사를 해서 가져오시면 되요 5개나 4개 정도 5개 좋겠어요 5개 가져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정답은 C 문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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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 문제의 문항은 지금 현재 제가 10개 정도를 넣어두었는데 10개 좀 더 될 것 같네요 20개 좀 더 되려나 되는데 여기서 몇 개만 가져오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좀 문항 수를 좀 변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구성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teacher이죠 teacher teacher shows question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원 바이 원 입니다 원 바이 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퍼스트 퀴즈천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셀렉트 캐어 셀렉트 앤셜 정답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넥스트 세컨드 보여주고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유저죠 user user select answer among three 옵션이죠 among three 옵션 옵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나오고 또 다시 하고 끝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문항이 끝났을 때 끝났을 때는 이제 리졸트 리졸트는 몇 개의 문항 중에서 몇 개를 맞추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요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니셜 데이터죠 이니셜 데이터를 데이터를 question은 question대로 그리고 보기 1번 보기 1번 보기 2번은 보기 2번 그리고 answer는 answer 그리고 user 인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user의 selection은 user selection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리스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divide 라고 그럴까요 divide 이니셜 데이터 into several list 어디 갔나요 오 뭔가 통수로 날라가 버렸습니다 어 changes from other sessions will not be shown until you reconnect 뭔가 통신 장애가 있었나 봅니다 아 다 날라가 버렸네 자 어쨌거나 divide 이니셜 데이터 이니셜 데이터를 into several categories several categories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 카테고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question은 옵션은 옵션대로 이렇게 축축 나눠주는 겁니다 다섯 개 카테고리죠 아마 다섯 개 five 카테고리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은 음 별도의 어떤 user selection 에 어떤 list 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must be 라고 그럴까요 there must be a list select to collect user selection user selection 그러니까 for 전체 five 카테고리 전체 다섯 개 문항 중에서 지금은 다섯 개 문항입니다 그 중에서 유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유저들이 1번 문항에서는 a를 선택했고 2번 문항에서는 b를 선택했고 등등등등등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저장할 별도의 리스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적을 매길 수 있는 방법 그죠 마찬가지로 성적을 매긴다고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checking result 라고 할까요 checking result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몇 문항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grade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맞춤 문제와 맞추지 못한 문제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we should differentiate 라고 그럴까요 correct ones correct ones and others 1번 문제는 맞췄을 때 어떻게 보기에 맞췄으면 파란색으로 보기가 표시되고 틀렸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겠고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가 구성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를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이니셜에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 불러오는 것은 이전에 보여줬죠 import, export 예를 들어서 export 하게 되면 이게 export된 내용이잖아요 open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있죠 그죠 이런 데이터이고 이것을 이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txt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맥을 사용한다면 아마 txt 파일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윈도우는 좀 다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얘를 import 해서 불러와서 채울 수가 있죠 채워진 것이 이니셜 데이터이고 랭스는 25분입니다 그곳을 이렇게 옵션 A 옵션 B 옵션 C 그리고 등등의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나눠서 넣는거에요 나눠서 넣는 알고리즘 간단하죠 요건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내용이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에요 지워놓겠습니다 teacher play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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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바로 문제가 나오는 것 보다는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스타트 했을 때 문제가 하나씩 나오도록 그렇게 나중에 바꿔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플레이 하니까 Q1을 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브로드캐스트 옵션 옵션 A, B, C A, B, C 각각이 브로드캐스트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커스텀은 이니셜 커스텀이고 옵션 C 보여주고 있죠 커스텀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니셜 두 번째는 그린 그린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문항에서 B번을 선택하게 되면 이 B번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린 그린 그리고 빨간색으로 따로 준비해줍니다 빨간색은 나중에 시험결과를 채점을 할 때 맞췄을 때는 그린이로 타고 탈 Germ competition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로직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 있는 코드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 만큼은 아니죠 커스텀이 아니라 여기 티처의 첫번째 동작이고 그리고 얘들은 옵션 보기들의 동작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백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전 문제로 돌아가게 되고 r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성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에요 그런데 처음에서는 첫 문제에서는 뒤로 돌아가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서는 앞으로 가기가 필요 없죠 그죠 그리고 r 리졸트 보기는 지금 나타났을 게 아니라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다섯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r 버튼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버튼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세기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오른쪽 얘만 보이고 맨 마지막에는 얘와 r 까지 두 개만 보이고 r 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고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구성해 줘야 되겠죠 한번 지금 코드 구성한 것 백그라운드 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백그라운드에 지금 이 로직을 넣어뒀어요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 이고 그리고 티처는 요러한 로직이고 두번째 옵션 a,b,c 는 다 요런 로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얘만 처음에는 맨오론조 공격만 나타나고 맨 마지막 문항에서 이 두 개만 나타나고 r 은 맨 마지막에서만 나타나게끔 그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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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